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현아시아 댓글 뉴스 대그맨 황영진입니다 사유리 정자 기증 받아 등란 엉뚱하고 솔직한 매력을 지닌 사유리 씨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사유리 씨가 지난해 10월 한국의 한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가 48살한 진다를 받고 일본의 정자 은행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서 출산에 성공을 한 건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결혼은 그닥 안 하고 싶고 자식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건강히 잘 키우세요 독특한 게 아니라 용감하고 현명한 겁니다 어느 가정의 부모보다 더 잘 키우실 겁니다 옛 어른들은 이해 못할 일이지만 우리 세대에는 충분히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될 겁니다 비혼주의가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난소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나오면서 출산을 선택하게 된 거네요 저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혼자 애 낳고 잘 살겠다는데 뭐 어때서 요즘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성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라고 아이디 허수경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허수경 씨도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?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사유리 씨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랑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